정말 이 아이템으로 하겠다는 거예요? 팀장님 생각엔 별로세요? 별로라긴 보단 음료 PV 상품 공모는 몇 회 전에도 했었는데 수상한 아이템들 모두 음료였어요 지금 여기 적힌 게 아니라 참고 자료집 봐서 알 거잖아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? 이영희씨가 먼저 내가 볼 때는 이거 임원들한테도 무시당할 수도 있는 아이템이에요 각오는 돼 있죠? 네 팀장님 발표 준비 잘 해봐요 보아하니 둘이 마음도 잘 맞는 거 같던데 감사합니다 이영희씨 우리 우선 어 이걸 아이템 제목으로 하고 너무 길지 않을까요? 팀장님 미팅 안 가세요? 응 미팅이요? 팀장별 회의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안녕하세요 두 분 아이템 뭘로 정한 거예요? 설마 겨우 저런 여자?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뭐합니까 여기 서서? 아 본부장님 회의를 가던 참이라 다 자 서로가 그리고